충북의 경우 제 15호 태풍 고니에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으면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이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온종일 이어집니다. 뜰은 촉촉히 젖어 물을 잔뜩 머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농민은 어젯밤 바람에 떨어진 과실을 주우러 과수원에 나왔습니다. 태풍 고니가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엔 오늘 하루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 일부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오늘은 태풍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며 바람 없이 비만 내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관광지의 놀이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됐고 월악산 등 국립공원도 탐방객의 입산과 야영을 최대한 제한했습니다. 태풍 고니로 인한 충북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30mm 정도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비가 예상되고 그 후에 모레는 새벽과 오전 중에 빗방울이 좀 약간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충주댐 수위는 122m 수준으로 태풍 전과 큰 변동이 없는 상황. 북상하는 또 다른 태풍 아사니도 일본의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이번 태풍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부 내륙 지역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